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은 21연지 시간 조지아주 스톤크래스트의 흑인 교회에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갈림길에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며 행동과 투표로 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표소로 가는 영혼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해리스의 60세 생일이었고 참석자들은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분열과 혐오를 지적했습니다. 해리스는 투표가 자유와 정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와 민족을 포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쟁점화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